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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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필요가 없는데 진짜로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머리받고 해야죠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님! 아버님! 감독님의 부담도 사치라고 감독님이 키워드로 주신 말이 있는데 두 글자 전쟁 저기 써있네요 오늘 지면 너 죽고 나 죽고 깜빡 친구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 손잡을 때 이벤트일 때 아니면 손잡을 때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지 잠입고 기억할게 오늘 잘생겨요 저요? 네! 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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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봐봐 전북에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뵙게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관점석에서 팬들을 볼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많이 반가웠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게 돼 가지고 좀 그러네요 기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낫겠습니다 땡군? 네 고마워요 저도 전북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자주 이렇게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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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클릭 주목퀴증합니다. 클릭!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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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갈까요? 한 번 안 돼. 들어가서 주변에서 정신 부탁드립니다. 주변 사람도 얘기해줬어요. 다르지? 네. 후배들 들은 거 없어. 후배들이 보면서 뭐라도 여러분 믿고 주위 동료 믿고 하면 돼. 오케이? 예! 예! 아싸! 예! 예! 감사합니다. 예! 2단의 골인 패드! 김진규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입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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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та 참는 Hazy avey 항상 기억 Snap 인수공 진종 정원아 진종 진종해야 해 여러분이 자신감에 계시길 많이 데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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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clim MICHELLE ... ... ... H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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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